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청혼하이스에서 해외영업분야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비즈니스 일본어가 가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해외 법인과 해외근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2월 20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GS그룹 계열사인 삼양인터내셔널에서는 재무팀 경력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으로 토익이 800점 이상, 그리고 재무, 회계 업무에서 3년에서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지원서 마감은 12월 21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BC카드에서는 재휴 서비스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서비스 재휴와 계약, 정상과 관련한 실무 경험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데요. 지원서는 12월 24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STX 건설에서 IT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경력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MS SQL 운영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9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해외지업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주죠? 미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미리? 네, 그러네요. 오늘이 2018년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금년도.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네. 많이 달렸네요. 연말까지 이렇게 달리고 여러 가지 나라들 이렇게 했는데 정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약간 2주 정도 오래가 남았는데 앞으로 연말은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저, 네. 시간 없어요. 시간 없이 막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생들 만나고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이랑 내년도 취업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참 중요한 시기죠. 그렇죠. 그렇죠. 겨울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취업을 얼마나 빨리 또 더 마음에 드는 곳에 갈 수 있는지가 정리하는, 정리하는. 다지는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이맘때 좀 많이 뜨겁게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국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중국도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그렇죠. 중국 마지막이고요. 해외 지역 관련해서 지난번까지 유망 직종 쭉 말씀드리다가 금융업하고 IT 소프트웨어 쪽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야입니다. 화장품부터 해서 기타 서비스 산업까지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부분 화장품 쪽이 될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화장품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랬죠. 화장품 관련 산업도 굉장히 유망한가 봐요. 요즘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열기는 대단합니다. 상식 있는 분들 또 귀동량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에. 그래서 기업들에서 직원 교육이나 영업, 서비스, 주문 관리, 구매 각종 직무들에서 굉장한 인력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인터넷 몰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인터넷 몰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 소싱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고 한국 MD들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중국 유튜버들이라고 그러나요? 왕홍들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이런 영상들이 엄청난 붐이 인다. 이런 뉴스를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직무 중에 일반 경영지원 업무 제외하고는 모든 직무들이 관련 업계에서 경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한테는 조금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은 조금 참고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국내에서 한국 화장품 업계에 대한 경력자분들이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창한 중국어 실력 또한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해당 직종 임금 급여인 경우에는 큰 차이를 좀 보여요. 경력에 따라서. 관련 직종에 경력 2년 정도 보유한 신입사원 격인 데는 세후 수령액이 인민폐로 15,000원, 한화로 약 2,500만 원 정도 이상 수준입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2,500만 원에 주택 지원하고 있고 생활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라파스가 중국 북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용한 그런 것들을 보면 대리점 B2C 영업하실 직원들을 모집을 하는 그런 공고입니다. 물론 정규직이고요. 학력은 대졸 이상이어야 되면서 경력을 7년 이상자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7년이면 국내에서는 과장을 앞두고 있는 대리 진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경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의 능력도 보시게 되면 중국어는 최상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보통 수준, 중급 정도는 좀 해달라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패션 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흡수를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패션 업계에 있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이 어떤 직종으로 취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패션 쪽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의류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조 의류죠. 주얼리 쪽입니다. 중국에 많이 진출돼 있고요. 이거와는 반대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주얼리 업무를, 또 패션 업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영업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 지인 또한 조선족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송혜교 목걸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혜교 귀걸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그거 나왔을 때 일 매출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는 한국에서도 주얼리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까지 들어가서 중국 내에서도 세팅하고 또 직원들 양성화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패션 산업 배우고 현지로 들어가서 또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패션 산업에서 보시게 되면 주요 직무로 보게 되면 디자이너라든지 생산 MD, 매장 관리, 영업, 그다음에 기타 일반 경영 지원 쪽의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의료 브랜드를 소싱하기 위해서 중국 내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인 MD, 그다음에 중국 의료회사의 한국 디자이너 이 두 직무 특별히 지속적으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패션 산업으로 진출을 하려면 계속해서 언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이게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식 빼고는 관련 업계 경력 취업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인하고 타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실력 최상급이어야 되고요.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경력은 중요한데 중요하긴 한데 언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한 거지 고객들과 직접 접점해 있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채용 계열을 한번 볼까요? 네네. 북경에 있는 기업이죠. LS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 MD를 모집하고 있는 공고입니다. 인원 수는 많이 뽑지는 않고 있고요. 정규직이면서 대졸 이상 디자인 전공자는 당연히 우대해야 되겠죠. 경력 보시면 약 3년 이상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그런 디자이너라기보다도 일단 한국 브랜드라든지 한국 의료 디자인들에 대해서 그만큼 선호도가 높다는 그런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중국어는 최상 영어는 중급 이상 동일한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이나 복지도 살펴주시죠. 급여 복지는 화장품 산업하고 거의 유사한 편입니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이 급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3년 차에서 한 5년 차 정도 된 한국 디자이너들이 중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최소한 연봉 8천만 원 정도 이상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차량 지원 간혹 통역사 통역까지 붙여주고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역사까지 지원된다는 건 복지가 참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저희가 알아볼 분야가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이 분야가 유망하다는 건 아무래도 한류 열풍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중국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어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중국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 열풍이 아주 주역을 했는데요. 특히 누굽니까? 가장 유명한 방탄? BTS. BTS. 인기에 올라가면서 중국에서도 방탄소년단, BTS 팬클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아미들이 한국어 배우기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능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서비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자격증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필요합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 시험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한국어 교사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셔야 됩니다. 중국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걸 우대사항으로 아예 딱 명시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간혹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금이나 복지서비스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조금 시급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교육서비스 조금. 평균 신입은 시간당 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고요. 경력직은 경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3만 원에서 약 7만 원 정도까지 시급으로 정해집니다. 시급 7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시간이나 일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러닝타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에도 기타 복지로는 숙식이나 항공권 제공 등 해당 기관마다 좀 많이 차이를 보고 있지만 이런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인가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구인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베이징에 있는 K무부센터 취업카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백제어학원이라고 해서 상해에 있는데요. 한국어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 명 정규직. 전문대졸 이상이면 돼요. 4년제까지 아니어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되고요. 경력자를 우대하되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중국어는 중상, 의사소통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명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망생활 여섯 번째죠. 의료서비스업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커들 중에 의료의 목적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유커들 상당히 많은데 중국 현지에서도 한국식 의료서비스가 인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항공료라든지 또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불편하고 치료하는 중에 한국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류 영향 플러스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 치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도 미용 분야 종사자가 계신데 지인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이분한테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이쪽에서 쇼잉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 기업들도 탐방을 시키고 중국 가서 강의와 지도 병행하고 계시기도 한데 아주 열기가 참 대단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 발이 정말 넓으신가 봐요. 네네, 275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료 서비스에서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중국 병원에서 한국인 의사라든지 간호사 그리고 기타 서비스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 행위라는 것은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발음이 어렵네요. 행의 면허라고 하는 행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만 의료 행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 의사가 중국에서 만약에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위생과 계획 생육국에 외국 의사 단기 행의 허가증이라는 것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청하실 때 필요 서류를 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신청서 들어가고 외국 의사 학위 증서, 면허증, 행위 권한 증명, 건강 증명,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서하고 책임 보증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국 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영업허가증이나 부본, 복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서 외국 의사 단기 행위 허가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도시나 각 지역 담당자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성별로 체크를 좀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의사의 경우였고요. 말씀하신 간호사나 코디네이터 다른 직종들도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도 타국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합니다. 외국 간호사 직업 수준 평가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짜리 자격증이 발급되거든요. 1년 경과하면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치기공사 같은 거 또는 다른 기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자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간호사 부분만 좀 신경 쓰시고 다른 부분들은 편안하게 틈새 시장으로도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임금 같은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임금 보시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 만나니까 중국어 필수입니다. 회화 정도 요구되고요. 현지 의료인들, 의료 중국 사람들 월평균 급여가요. 우리나라 한화 돈으로 약 150만 원 정도 되고 좀 열악한 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병원의 의사라든지 간호사 급여는 중국어 능력 더해져야죠. 또 해외 근무 고려해야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의료진들의 연봉은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금액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요. 특별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진출에 있는 한국 병원이나 특히 성형외과나 치과 같은 경우에 병원 코디네이터 인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력자,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우대하고 있고요. 중국어 능력이 우대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는 별도 특별하게 요구하는 조건들은 없습니다.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급여 차이가 조금 있어요. 경력에 따라서 최소한 1,800 정도 됩니다. 거기다 숙식, 입사식, 편도항공권 제공해준다라는 복지 보장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조건의 인력을 원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상해에 있는 예스타 의료비용그룹 유한공사, 중국에서는 유한공사라고 되죠. 행정직으로 직무가 구분되어 있고요. 고객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두 명 모집할 때 정규직이고, 대졸, 경력 2년 이상, 중국어 중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쪽 업계에 대해서 진입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를 아는 사람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망산업 마지막 분야입니다.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서비스업에 해당될까요?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 호텔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항공 부분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요? 네, 알려주시죠. 보통 항공 승무원 하면 중국에서도 한국 인력 수요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티나 싱가포르 떠올리기도 좀 쉬운데요. 지금 중국하고 사드 갈등이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어야 되겠지만 신규 노선들을 많이 취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하이난공항 같은 경우 2015년 11월에 한국 승무원 약 200명을 대거 채용하기도 했었어요. 2017년 6월에는 또 300명 정도를 또 한국, 중국, 한중 노선, 그 다음에 기타 중국 국내 노선에 탑승시키는 승무원들 많이 채용을 했고요. 사드 문제만 좀 헤빙무드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 우리 이쪽 부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는 항공 승무원이 워낙 경쟁률이 높잖아요. 높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중국으로서의 항공 승무원 취업은 어떨까요? 중국 3대 항공사 중에서는 한국 인재를 좀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동방항공 같은 경우 채용 절차하고 지원 요건 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서류 전형 12항식으로 작성하고요. 1차 그룹 인터뷰, 2차 그룹 인터뷰, 그 다음에 최종 면접할 때 약식으로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약 3개월 정도 시키고요. 중국 항공국에서 주관하는 승무원 자격시험을 본 다음에 신체검사, 총체적으로다가 자세히 들어가고 통과하면 승무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요건들 보게 되면 초대졸 이상이에요. 그리고 시력, 나한 시력으로 0.1이고 교정은 1.0. 언어 능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어는 약 토익 550점 정도 이상, 토익 스피킹 6급, 오픽 IM 이상, 중국어는 HSK 3급 이상이면 되고 또는 오픽 2 이상 정도 되시면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형태나 조건도 좀 알려주시죠. 중국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은 일반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계약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초임은 운행 노선에 따라서 좀 달라요. 상여금하고 비행수당, 위험수당이라고 하면 비행수당 포함해서 월 평균 한화로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동방항공 같은 경우는 한국지사가 있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교육만 중국에서 받으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지사가 없는 하이난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거주한다고 한다면 항공사 무료로 기숙사, 아파트 제공해 주니까 숙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직계가족들 무료 항공권 할인해서 항공권 주시는 거 연월차 출산휴가, 여가생활지원비, 보험혜택, 계열사 할인, 복지는 항공 승무원들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좀 항공서비스업에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가 호텔서비스업 맞습니까? 네, 호텔서비스도 한국사람들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거든요, 한국사람들. 특히 베이징, 상해, 천진 같은 지역에는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차, 관광차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 손님들 비중이 커서 한국인 타겟팅으로 해서 영업부라든지 객실부, 또 한국 직원들을 많이 뽑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군에서 한국인 수요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을 응대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응대하기 때문에 중국어 완벽하게 요구하지는 않아도 돼요. 중국 직원들과 의사소통 정도만 되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이죠. 중국어는 많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해외 호텔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약간의 영어, 의사, 회화 능력 정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진 않지만 특히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호텔 급여, 체인과 관련돼서 해당 도시나 직무, 경력별로 급여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 초년생인 경우에는 이민폐로 만, 한 하루 다 약 160만 원 정도 수준이죠. 그다음에 객실부나 시급 여부는 이거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급여 수준은 높지 않지만 반대 급부로 좋은 것이 뭐냐면 승진이 좀 빠른 편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승진 연안이 딱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 능력이라든지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들을 봐서 가능성이 있으면 다음 스텝으로 승진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급여 상승에 영향을 주는 목표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베이징 힐튼 호텔에서 세일즈 매니저를 채용하는 그 규정을 한번 보시면 정규직이고요. 역시 전문대 졸 이상이기 때문에 전문대에서 호텔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학과 전공하신 분들이면 틈새 시장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어는 중상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 관련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해외 취업, 유망 분야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정말 많네요. 많죠, 중국. 그만큼 중국 해외 취업 유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유망 직종이 있다면요? 정말 많이 알려드리려고 부지런히 달리고 있습니다. 무역이나 유통업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도 유망한 직군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물품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정치적으로 특별한 이슈가 발 뒤꿈치를 잡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졸 이상 학력까지는 경력자 우대하는 경험은 좀 경향은 있지만 필수적인 요건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없다. 나는 중국에 취업 못하는 거 아니야. 사전에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역 유통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중국어하고 영어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급여는 한화로 약 100에서 140만 원, 150만 원 언도로 잡혀 있는데요. 임금 상승폭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주택 제공해주고 있고 생활비 보조까지 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 연봉만 보고서 포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중에서도 부품 업계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연봉은 2,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복지는 비슷하시고요. 그래서 목표 직무를 삼으셔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들 회사에서도 좀 필요한 인력 수요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중국 현지 법률에 근거해서 회계 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진단 등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 세무법인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이제 한국 국적의 회계사라든지 세무전문가 이런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장 5주간에 걸쳐서 중국 해외 취업 소식 알아봤는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중국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중국 과거에 선호했던 것만큼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고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영향들이 한국에 많이 영향을 주면서 다소 중국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은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교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 풀리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루트가 열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으로 통하는 철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높이 보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들과 그런 업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젊은 청춘들 도전하시고 좋은 결과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국을 드디어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게요. 혹시 다음 날은 비밀일까요? 다음 날은 네 지금 작가님 우리 이선희 작가님이랑 막 심혈을 거쳐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연말 특집으로다가 좀 딴 걸 하나 하려고 했는데 중국을 한 주 더 말씀드려야 되겠게 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다음번 방송에는 알찬 소식으로. 신년 특집으로. 신년 특집으로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는 그러면 내년에 뵙겠네요. 그러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